지난 5월 기준 전남의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은 48만 3천원 선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평균 64만 4천원, 다음은 순천과 여수 등의 순이었고, 완도군과 진도군은 41만원 선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 수급자의 사망 등 인구의 자연 감소로 전남 지역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